로지텍 마우스를 모델링 하는 거를 보여달라는 분이 있어갖고 첫 번째 이 예제 컨셉은 파라메트릭과 히스토리에요 히스토리가 어느 정도는 걸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인간공학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인간공학 디자인이라는 거는요 이게 한 번에 모델링이 끝날 수가 없어요 이런 마우스는 절대 인간공학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애플 제품을 가지고 내가 뭐 천만 원을 썼다고 해도 그 중에서 내가 진짜 깔 수 있는 제품은 얘 하나 다른 거는 뭐 그래 뭐 장점이 80% 단점이 20% 그래 그래 너는 쓸만해 근데 얘는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깔 수 있어요 제가 근데 이 버티컬 마우스는 아니라고 모건만 내가 봤을 때는 한 50개는 나와줘야 돼요 그 중에서 아 이게 괜찮은 그립감이 어떤 거지?를 찾아내야 된다면 그 모델링을 하나하나 다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히스토리를 거는 방법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본 형태를 만들 때 어떻게 그랬냐면요 이게 베이스 커브예요 이게 어디 표면이냐면 지금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요 라인이랑 그리고 외곽 라인을 따온 거예요 지금 한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자 그래서 이 커브와 이 커브를요 히스토리를 켜놓은 상태에서 이 두 뷰로 커브를 씁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선으로부터 히스토리가 걸리는 선이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선을 편집을 하잖아요 이 선을 직접적으로 편집하는 게 아니라 이 선을 내리면 얘가 같이 따라오는 식이에요 그리고 요 라인 요 라인은 딱히 뭐 그렇게 히스토리를 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요 라인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랬어요 3D 커브예요 그냥 평면 커브가 아니어도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대각선으로 평면 커브를 제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요놈도 평면 커브입니다 로프트로 면을 생성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이거를 좀 비틀어서 이게 이 라인이 옆으로 좀 빗나가는 것도 좀 보여드릴 건데 그거 이음새를 결정하려면은 중간 과정에 몇 개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고 여기서 재생성 옵션을 사용을 했어요 이때 개수는 제가 지금 40개로 정했는데 이거 개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는 한 60개 정도를 진행을 하면은 이게 더 많아지게 될 거고요 직선단면 가고요 그래서 로프트로 이렇게 면을 만들고 이 선을 바꿨을 때 로프트의 면이 바뀌어야 돼요 얘가 약간 편집하는 것도 얘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조인을 한다든지 히스토리가 풀리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디자인이 보이고 나서 나중에 이 위에도 마찬가지고 점개수는 똑같이 가요 여기서 직선단면 말고 그냥 보통으로 가고 여기 재생성 옵션만 좀 잘 사용하시면 될 거고 제가 만든 서페이스들이에요 이건 그냥 플래너 서피스고요 파라메트릭은 더 안 들어가는 애들은 제가 이쪽 ETC 레이어에다가 놓고 잠궈놨어요 그다음에 이 면을 그레스워퍼로 불러옵니다 지금 이런 식의 면인데요 지금 보면 여기는 거의 평면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얘가 음각이 되었다가 여기 와서 다시 죽는 상태가 되죠 지금은 서페이스를 그냥 불러온 상태가 될 거고요 여기 보시면 그냥 서페이스를 불러왔죠 이 서페이스를 사실 이 안에서 로프트를 해버리면 이 선이 일로 갈지 일로 갈지 절로 갈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커브 3개를 불러와요 이게 다 따로따로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사가 되고 오 커브 하나를 여기다가 하나 불러오고 제가 이제 얼마나 얘가 잘 못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 다음에 로프트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세 개를 다 합쳐서 그 다음에 로프트를 하면은 되게 이상한 면이 만들어져요 꼬이인 거죠 지금 이게 이게 이음새의 위치가 조금 다른 건데 라이노의 로프트는 이음새 정렬이 자동으로 돼요 근데 얘는 안 되거든요 엔드포인트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엔드포인트 첫 번째 커브에 엔드포인트가 어딨냐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로프트에 옵션도 좀 정해야 되는데 옵션에 들어가면 여기서 눈 말고 리빌드 가고 이거 아까 60개로 했었거든요 클로즈 로프트 필요 없고 얼라인 섹션 해도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좀 정리가 조금 되긴 했거든요 근데 조금 찝히는 현상이 좀 있긴 있어요 괜찮은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이것도 엔드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 엔드포인트가 다 어디가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얘가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엔드포인트가 이 반대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랑 얘랑은 좀 괜찮았는데 이게 절로가 있어갖고 조금 애매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라인 옵션을 안 해버리면은 그래서 꼬였던 거지 얘가 절로가 있던 거죠 얘가 섹션이 이 라인 봐봐요 이 라인 이 라인이 이렇게 가다가 저 뒤로 넘어왔잖아요 이걸 이리로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끌고 오냐 디바이드 커브를 써서 이 카운트를 그냥 막 올려요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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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얘를 이제 인터폴레이트를 할 건데 인터폴레이트 그래서 새로 긋는 거죠 여기는 이제 3차수가 될 거고 어 피리오딕은 예스가 떠요 true를 떠야 돼요 그래야지 한 바퀴를 다 돌아요 그래서 새로 그립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새로 그려지는 선이에요 이놈이 요 선이 근데 조금 속성이 다른 거죠 점이 이제 100개니까 조금 양이 많을 거예요 그려진 커브가 이게 지금 새로 생긴 커브거든요 제가 베이크한 커브 제어점이 이렇게 많아요 그쵸 그쵸 자 이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얘가 시작점이 지금 엔드포인트가 똑같을 거예요 여기 쉬프트 리스트라고 있거든요 점의 순서를 밀어 제껴요 얘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얘가 밀려나요 지금 보시면은 점이 약간 옆으로 밀었어요 이거 한 반 정도 밀면은 얘가 얘가 이제 엔드포인트가 일로 넘어오게 될 거예요 얘가 아마 이 점은 이제 맨 처음에 커브의 엔드포인트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밀어 제키면 돼요 얘가 그래도 조금 아까보다는 이제 나아진 거를 볼 수가 있죠 얘가 근데 좀 뒤집혔거든요 가는 방향이 바뀌었어요 플립 커브라고 했거든요 가는 벡터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 서퍼가 어려워요 이게 라이노랑은 또 사뭇 다르죠 이게 옵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노멀이고 리빌드 60개 그러면은 좀 괜찮아지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만큼 이제 돌릴 수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내가 섹션을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기본은 옵션은 요 정도가 되고 얘랑 얘랑은 건들지 않고 여기를 약간 이쪽으로 옮겨 볼까 해요 그러면은 제가 만들어진 면이 약간 이렇게 휘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맨 밑에 있는 커브를 또 똑같은 작업을 해줘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삭 밀어주면은 얘가 이제 돌아요 너무 많이 돌려봤자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조금만 조금만 이게 이제 하나의 서페이스가 될 거고 얘가 이렇게 약간 각져 있는 거는 이 소스를 조금 많이 줄여서 그래요 이게 조금 하이퀄리티로 좀 올려주면은 좀 괜찮아져요 여기 있어요 요명 영어 거에요 요거 서페이스 프롬 포인츠 얘가 격자로 찍혀있는 점을 가지고 면을 생성을 해요 그리드를 여기다가 만들 거거든요 근데 조그맣게 만들어도 돼요 이거 그래서 점을 찍을 건데 점은 이제 어떻게 찍냐면은 시리즈로 찍어요 시리즈로 한 네 개 정도? 이거는 한 다섯 개 정도? 다섯 개 정도의 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다섯 개 정도는 찍으면 되고 그 다음에 어 이쪽으로는 딱 세 개만 찍어요 이쪽으로는 근데 격자가 아니죠 여기 그래프트 한번 찍어주면 되고요 면은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이걸 포인트로 만들어내고 유 카운트는 아마 이 숫자나 이 숫자 둘 중에 하나를 넣었을 때 면이 생성이 되면 돼요 여기 플래튼 걸고 3 5는 에러나죠 3은 괜찮죠 그러면은 이 숫자라는 거죠 여기 있는 점들 중에 이 번호가 있어요 이 점 이 점을 아래로 내려서 약간 음각의 형태의 서피스를 만들 거예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 리스트로 번호를 좀 보시고 7번이죠 리스트 아이템으로 7 정도를 뽑아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위로 올리든가 아래로 내든가 이건 나중에 좀 봐야 될 거긴 한데 일단은 이제 Z로 위방향으로 한 1 정도만 올려볼게요 이 정도 1이 올라갔어요 점들의 리스트를 교체를 하거든요 리플레이스 아이템이 얘네들을 이걸로 교체를 하는데 번호는 이 번호예요 이걸로 다시 면을 생성하면은 얘가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는 이제 면이 생성이 되거든요 요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배치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봐야 돼요 또 이게 어떤 식으로 가로로 들어갈지 세로로 들어갈지 이게 사실 육안상으로 잘 안 보여서요 좀 확인을 해 보긴 해 봐야 되는데 서페이스 모프 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를 자세히 나온 책이 이제 파라메트리 책이 있을 거예요 그 책을 보시면은 될 거고요 요거를 서페이스로 가고 여기다가 이제 리파라메터라이드를 찍고 그 다음에 이 서페이스가 이제 지오메트리가 되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는 이제 여기서 바운딩 박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UV는 1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W 도메인은 내가 얼만큼 깊게 넣을 건지를 생각을 해서 넣으시면은 이제 완성이 됩니다 알고리즘이 그러면은 얘가 들어가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하나가 그냥 펼쳐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요 얘를 여러개 만들고 붙이거나 아니면은 얘를 쪼개서 붙이거나 일단은 요거를 쪼개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어트랙션을 못 넣어요 그러니까 높이가 변이 있는 거를 못 넣습니다 아이소 트림을 써갖고 얘를 쪼개요 디바이드 도메인 제곱을 통해서 내가 이걸 몇 조각을 나눌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고 한쪽이 1이 될 거에요 이쪽이 1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40이 40 정도면은 아 이 정도가 들어갈 거고 이게 이제 서페이스로 들어가면은 양각으로 떴거든요 지금 보면 지금 방향이나 이런 거는 되게 잘 맞는 거 같아요 이제 반대로만 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쪽에 수치를 마이너스로 줄 건지 아니면은 이제 여기에 MOVE 값 있죠 여기에 MOVE 값을 마이너스로 줄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높이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 여기 크기에 맞춰져서 갈 거라 지금 여기를 마이너스 값을 주고 여기에다가 지금 플러스 값이 들어갔어요 그럼 뭘 확인해야 되냐면요 이 베이스 커브를 켰을 때 지금 이만큼이 떴어요 지금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인지 이게 마이너스인지 이게 마이너스인지 이게 마이너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거티브를 또 넣어볼게요 여기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지금 반대로 또 들어가고 있죠 뒤집혔어요 아예 그냥 플립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여기서 이제 얘를 빼주면은 이제 맞죠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볼륨 제어를 이렇게 해 주시면은 되고 이 정도면 들어가도 괜찮겠죠 자 베이크에서 면의 모양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어떤 정도의 모양인지 실행 중이라서 안 된다는 거고 그룹이 좀 잡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서페이스가 여러 개라서 자 렌더링 뷰를 봅시다 자 지금 한 이 정도가 돼요 이 커브가 좀 보이고 있는데 어디서 보이냐면 여기 자 이 정도 배치를 합니다 Y축으로 이동을 했어요 얘를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됐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여기가 그래프트가 들어가요 스텝은 2만큼 여기 두께가 다 2거든요 그리고 카운트는 지금 40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40개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포인트 리스트를 보세요 이게 사실 그레스 오퍼의 핵심 기술인데 그래프트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들어 올릴 점들만 지금 다 7번이 찍혀있게 포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7번이 들어가 있고 7번이 지금 들어 올려져 있고 여기서 만들어진 생성된 면이 그래서 총 40개의 면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 높이를 전부 다 다르게 잡는 거예요 커브 어트랙션을 통해서 제가 작업을 한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커브 어트랙션에 관한 내용이고 이거는 제가 5권에다가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서 그래서 지금 점의 위치가 다 달라요 지금 올라간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제가 이제 면을 다시 생성을 한 거고 여기서 이 면들을 이제 다 합쳐서 이 덩어리가 지금 하나예요 지금 이게 하나고 이걸 가지고 이제 패턴을 올리게 되면은 이게 앞에는 조금 이제 펴지고 뒤에는 조금 이제 많이 올라오고 이 작업이 된 거죠 마이너스 플러스 값을 또 정해야겠죠 지금 아까 정했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 베이스 커브랑 이제 차이가 나는지 좀 확인을 해 보시고 약간 돌죠 여기도 살짝만 돌릴게요 약간 도는 형태 약간 도는 형태 제가 알았어요 다시 분실해 자막! 자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